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전현직 지도부가 검증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받는 의원들이 검증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당은 매뉴얼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